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은 말씀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제입니다. 2016년 8월 저희들은 단위에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으며 이번이 벌써 네 번째 주의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발행하신 박윤혹 목사님의 단위에서 1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전체 구조의 내용은 어제 업로드 된 주일날 업로드 되는 구조에 대한 위크 스터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이번 주에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전체 구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저희들이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인 벨사살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나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즉각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수차례 경고하셨던 내용이 너브간네사들 통해서 이 세상에 또 벨사살 왕이 알 수 있게 드러났다는 부분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이 완성되었고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파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르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굉장히 짰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그릇을 더럽힌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자, 이가 지금 5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냐면 우선 이미 다니엘에서 말씀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벨사살 왕이 이 잔치를 하고 이때 선언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날 밤에 이루어져요. 그 밤에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 다음 31절에 메대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세였더라. 그러면서 다니엘이 해석한 그 글에 의해서 왕의 시대가 끝났고 왕을 메대아 바사에게 넘겨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메대아 바사의 군대가 지척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벨사살 왕의 통치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데 그 통치적인 행위가 적군의 군사들이 지금 지척에 와 있는데 큰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해요. 이것은 참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예비련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미련함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2절을 말씀을 보면 그것이 드러나는데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너브간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차해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어요. 이것은 1장 2절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1장 2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기억됐냐면 하나님께서 너브간네살의 손에 여와 김과 성전 기물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2장에서 4장까지 너브간네살의 왕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직접 조서를 내려서 기록에 남기게 함으로 알게 하였어요. 그의 통치 내내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 있어요. 이것을 보고 알고 자라왔던 벨사살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차해온 금, 은 그릇을 즉 성전 기물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호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그곳으로 즐겨 마시는 거예요. 3절을 봅시다. 이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차해온 금 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왕호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더라.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지금 무엇을 한 것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문명의 의미를 부여했던 그 신들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에 깃들어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나 아니면 이것들의 기원을 얘기한다는 그 신들을 그들의 우상들을 찬양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의 성격을 어떻게 보면 메디아 바사 군대가 이미 지척에 와서 그들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위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의 신을 의지해서 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세상 이방 신들의 특징은 그것이 무엇으로 넘어가냐면 향락적인 타락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들의 예배는 타락한 예배의 전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냥 마시고 즐기면서 노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의 3장에서 사탄이 유혹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하와에게 무엇을 유혹하냐면 너희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좋다. 그러니까 내가 즐거운 것이 나의 신에게도 좋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 결국 우리 신들이 원하는 거다. 이것을 한국의 기복주의 신화하고 해석한 신학자들의 내용은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서 축복받아야 하나님이 영광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니엘에서 전체 사상에서 다니엘에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하고는 그런 거리감이 있죠. 다니엘은 축복받았다고 하지만 포로의 신분으로 입당해왔고 그가 가졌던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기준이 중심이 되었던 다니엘의 이름을 버리고 벨드 사살이라 즉 벨의 신의 심판 앞에 있는 그런 이름을 가져요. 그래서 이 벨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최고의 신인 마둑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의 이름 자체도 이 벨이라는 신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극히 타락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역사신과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부인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금은 구리에스의 나무 돌신이 누구까지 이긴 신이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이긴 신이다. 자기의 선조였던 너브간네설 왕이 선언했던 그 여와를 잊어버리고 우리 너브간네설 왕으로 선언하게 했던 그 여와까지 이긴 신이라고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해석을 가지고 그들이 좋아하는 잘못된 예배의 잔치의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인생의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줘요. 여러분 말세 때 대표되는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 음란과 범죄가 넘쳐나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들도 알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면 그때 뭐예요? 오히려 더욱더 타락하고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상 우상을 따르고 세상 것을 따르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따르는 그 세상의 모습을 보면 결국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회계가 없는 타락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임으로 우리가 알게 돼요. 짧은 본문 말씀이고 우리가 본문 묵상하기를 넘어서 중심사상에는 좀 역사적인 부분이 더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묵상하기를 간단하게 보고 저희들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은 무엇을 가지고 술을 마시나요? 성정기물을, 여우와의 성정기물, 여우와께 예배드리는데 사용하는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편 137편에 굉장히 의미할 만한 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37편은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의 시인데 짧은 시니까 한번 읽어드리고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록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하나님의 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상각하면서 울고 있어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으니 그런데 그때 왜 울고 있고 무엇으로 인하여 울고 있냐면 어떤 모습으로 울고 있냐면 그들의 수금, 즉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던 그 악기를 버드나무 가지에 걸고 울고 있어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는 우리로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게 하므로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던 수금, 하나님을 찬양하던 찬양의 곡조를 그들이 잔치를 벌이고 그들이 술판을 벌면서 그들의 신을 찬양하고 그들의 무식한 조금 전에 벨지사살의 모습에서 나타났던 그들의 모습에서 했던 그런 잔치에 그런 그들의 예배에 배경음악으로 틀어보라는 거예요. 배경음악으로 너희들 연주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37편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전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의 신들을 찬양하면서 그들의 즐거움을 찾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찌 여와의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여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냐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저를 즐거워하지 않냐일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들지어다. 이거는 한국말로 하면 조금 어렵죠. 영어로 보면 분명히 들어갑니다. 5절 보면 만약에 내가 너를 잊었더라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만약에 시원을 잊고 만약에 그곳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연주하는 이 기술이 잊어버리만이 되는 게 더 낫다. May my tongues cling to the roof of my tongues If I do not remember you If I do not exert Jerusalem above my ship joy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던 그 모습 그 안에서 느꼈던 그 가장 높은 즐거움을 잊었더라면 차라리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는 것이 낫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잊어서 우연이라도 잘못했으라도 이들이 시키는 대로 한다면 차라리 내가 이 악기를 연주하는 그 기술을 잊어버리고 내 입술이 천장에 붙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절대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담한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선언됩니다. 10편 137편을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애돔 자손을 치솟아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든 모든 족속들을 헐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고 멸망했던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는 자가 복이 있으로다. 내가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으로다. 오히려 이런 참담한 짓을 하는 바벨론의 아이들을 잔혹하게 심판하는 그들이 오히려 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 오장에서 우리가 이루어짐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보면 술을 마시면서 이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예, 그들의 신을 찬양해요. 중24서를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에서 오장에는 베스살살과 다리오 왕의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일반 역사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계의 역사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을 나보니다스여 바벨론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베스살살여 그 점령은 다리오에 의한 것이라고 기억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보려면 나보다스는 그의 아들 베스살살에게 섭정을 하겠네요. 지금 나보다스 왕은 지금 어디선가 나가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레스 왕도 또한 다리오 왕에게 어떤 일정한 부분을 맡겨요.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은 나보다스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베스살살에게 섭정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것을 이기고 다리오 왕이 일정 부분 기간을 그 지역을 지금 다시리는 그 지역의 왕으로 지금 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연대계를 보면 너부가네스는 BC 562년에 죽었고 그 뒤에 에월 무드로닥이 계승하였어요. 그때 유다왕 여화견이 석방되었고 바벨로왕은 여화견 앞에서 양의 왕신을 먹고 종식도록 쓸 것을 공급받았으니 열한계 하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에월 무드로닥은 그의 천함 너부가네스의 사위 네리 글리살에 의해서 살해되었어요. 네리 글리살은 4년간 성공적으로 통치하였으나 죽었고 그의 아들 라마시 마르독에 의해서 왕위를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라마시 마르독은 9개월 만에 재상자의 눈물에 폐해되었고 너부가네스의 딸인 니토 크리스의 남편 나보나타스가 왕위를 계승하였고 나보나타스는 그의 아들 베스살에게 섭정하게 했어요. 그는 유로브로강에 있는 요새를 건축하고 폐화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신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대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보탈리스가 주전 625년에서 604년 너부가네스살이 주전 604년에서 652년 에월 무로닥이 562년에서 560년, 4년간을 통치했죠. 네어 글리무다리 560년에서 556년 라바시 마르독이 556년에서 555년 나보니다스가 555에서 539년 베사살이 555에서 539년 석정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리오가 이제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메데사람 다리오는 역사에 나오는 구티움의 고비라스예요. 이 사람은 바벨론 정복한 고레스에 의해 그 도시를 다스로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에서 5장에는 메데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라고 한 것은 그는 무엇을 무엇을 양도받았다는 뜻으로 해석돼요.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이 진상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의지마일 수가 없습니다. 5장에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베사살 왕은 너부가네살의 외손자로서 그의 아버지 나보나스의 석정왕으로 바벨론을 치리하고 있었어요. 그는 너부가네살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도 그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교만하여 자기 휘하에 있는 모든 귀 천명을 모아놓고 호화로운 술잔치를 벌였어요. 잔치가 어느 정도 흥이 나자 예루살림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 기명으로 술을 마셨어요. 그들이 신들을 찬양하고 흥겹게 지내고 있을 때 맞은편 손가락에 나타나 그를 써서 심판을 예거했어요. 그리고 즉시 그날 밤에 심판이 시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서 5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사살의 멸망을 가져온 신성을 모독한 잔치가 나타난 것이 오늘 말씀이고 하나님이 손가락에 쓴 심판의 글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두려움이 나타난 것이 다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태후의 제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다니엘이 등장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벽부의 개시의 원인을 해석하고 다섯 번째로 너버스 다니엘의 승리와 바빌론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심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범죄도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다양합니다. 베사살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죄만 더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사회만 증가시켰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에서 1장부터 5장까지 보아도 인간의 죄악이 다양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다양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선민에게는 심판 중에 회복, 사랑이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도 이 은혜가 없다면 이미 멸망받을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죄에 대하여 필연적이에요. 이러한 심판을 속히 끌어들이는 범죄는 신성모독과 우상숭배입니다. 베사살은 우상숭배만으로도 심판받아서 맞당하지만 우상숭배에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일까지 하였어요. 이러한 범죄는 더 이상 심판을 유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그의 생명조차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일로 그는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지와 방탕함은 범죄의 근원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은 왜 이토록 어리석게 망한 짓을 하는가. 죽음이 앞에 왔는데도 계속 죄를 더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기도드려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방탄과 탕심을 갖게 돼요. 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러한 현상은 옛날에나 지금이나 인류 공통적인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심판의 때가 닿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만 더하게 돼요.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말씀의 교훈을 항상 기억하여 마음에 품고 지켜나게 하여 주시고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고 참되 복음을 계승하여 우리 교회와 자녀가 믿음의 명문가로 명문 교회로 세워져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어리석은 자들의 즐거움에 참여하여 죄를 더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의 거함을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